조금 무게가 있는거에요 그러면 지금 쓰시는게 저번에 있던 우수보다는 훨씬 편하신거잖아요 안전하고 저번에 저한테 기울여주신거에요 그거보다는 아쉽고 그거는 저번에 원장국에서 유리컬을 깨줘야해요 그거보다는 힘이 강해가지고 그거보다는 손가락을 요거하고 세대박이 이건 뭐지 요거는 행태만 약간 갖춰져있고 잡으면 이 세대박을 잡는데 유리컬 몇주거부터 조금 깨져요 저희가 다음주에 그걸로 테스트를 하나 할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리컬이 좀 깨지는걸 보고 저희거랑 비교를 아 잠깐만 힘 빼시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12분이니깐 금방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실험을 하나 할거에요 저희가 흔치를 해보세요